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한 채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작은 호재, 악재 하나에도 시장이 출렁출렁하는 그런 장세가 비단 우리 시장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안전재산으로 평가되는 국채가 위험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채권 분석 전문가시죠? 메리치 증권의 윤혀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한 채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것 같고, 월초 한 이틀 뉴욕 증시 급반등하면서 옥토버 서프라이즈 기대했는데 오늘 새벽에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간밤 증시 흐름하고 국채 금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7월, 8월에도 그때 이제 한창 유럽의 에너지 문제 때문에 유로존 하일드라고 하는 전신용 채권의 스트라이드가 심평사들이 경계하는 한 700BP 정도 수준까지 치솟기도 했고. 국채 대비 금리 차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먼저 신용 시장이 경쟁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 리세션 콜들이 늘기 시작했더니 당시에 21을 중심으로 또 패드도 파워리장도 좀 동조했죠.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7월, 8월에도 있었어요. 사실 물가 정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중앙린들이 풀어주지 않을까 했던 게 그때 또 약간의 썸머랠리가 있었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만 포인트에서 만 2천까지 한 20% 가까이 급등하고 그때 미국 차 10년 금리도 3% 중반까지 통화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올랐다가 2% 중반대까지 안정화되면서 좀 크게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을 덜은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8월 말 잭슨홀 컨퍼런스부터 9월 FMC까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의 매운 불길은 잡힌 것 같지 않고 발표되는 CPI들은 여전히 예상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내년 초까지 목표 수준을 한참 상해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결국 9월 FMC의 점도표를 내년도까지 대충 마켓에서는 한 3, 3% 중반, 4%까지 간다고 연준이 제시했지만 그렇게까지 무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해서 미국 10년 국채 금리를 3% 내외 정도 유지하던 게 9월 FMC 이후에 단기간 한 2주 당간 9월 말까지 속등을 하더니 결국 영국 문제까지 좀 더해지면서 영국의 재정에 대한 신뢰성이 타격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영국 금리가 5%대까지 치솟는 와중에 미국 10년 금리도 4%까지 찍는 그러면서 금융시장의 경색이 또 주식시장을 특히나 우리 코스피는 전제점을 확실히 깨고 미국 증시도 S&P 500이 3,800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부담을 주는데 통화 정책과 안전 자산인 채권 시장이 안전하지 못하면서 그런 충격들이 발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주가 하락하고 미국의 기업 데이터를 제일 대표하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지표도 기준선인 50포인트까지 후퇴를 하니까 그리고 또 유럽의 IB들 중에 하나인 크레딧 스위스 같은 또 신용 쪽 시장의 문제들이 거론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아직 중앙은행 쪽에서는 유달리 변화의 제수처는 없는데 이 정도까지 왔으면 통화 정책이 굉장히 여기서 또 무리하게 하시하게 더 뭔가를 더 할 수 있어라는 기대로 이번 주 잠깐 오르긴 했는데 또 좀 단기에 과도하게 금리가 4%에서 3.5%까지 이렇게 빠지고 났더니 전일에는 그런 쇼커버성으로 들어왔던 채권 시장과 매도를 쳤던 쇼커버 물량들이 커버가 되면서 또 금리가 조금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연준에서는 아주 브레이크를 아주 세게 밟고 있는데 투자자들, 특히 시장에서는 자꾸 악세를 밟는 브레이크 밟힌 상태에서 악세를 밟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시장도 이제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어떤 변수가 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금융이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고 이럴 때는 이른바 안전자산이어야 되는 국채가 왜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일단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좀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팬데믹 때 풀린 과잉유동성으로 자산시장 오르고 그거에 따르는 금리도 너무 낮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큰 일조를 했죠. 그런 것들이 좀 정상화되는 수준 측면에서는 금리가 저도 오를 거라고 보긴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지 최근에 또 미중 간의 갈등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들, 그리고 전일에 또 오펙도 감산을 유가가 80불을 위협하는 수준, WTI가 내려오니까 감산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까지 더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편이고요. 정점은 잡혔는데, 이게 확실하게 우리는 미국도 우리도 한 2%대 물가를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리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 자체가 통화 정책에 대한 의심, 작년 이맘때쯤 연준은 내년까지 미국 기준금리 얼마까지 올릴 거라고 점도표로 제시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투자자분들이 많이 기억 못하시는데 이게 정책 신뢰성에 가장 큰 타격을 줬는데 작년 9월만 해도 연준 점도표는 2023년까지 연방금리를 1% 정도밖에 안 올린다고 했었습니다. 1년 단간에 그게 지금 4.7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베이스레이트. 베이스레이트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데 그 위에 있는 국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채권 시장의 일드들이 그 정책 신뢰성부터 회복하지 못하는 한 이번에 그걸 제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영국의 사태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좌충우동 혼란 속에 좀 균형을 잡아가고 있고 아직은 물가가 안 잡혔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하시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만 시장의 속성은 원래 가야 되거든요. 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멈춰서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관점이 올해까지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높아진 일들 때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영국으로 요즘에 채권은 사죠. 네, 맞습니다. 이제 동학개미도 해봤고 사학개미도 해봤고 코인너도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시장의 기둥이자 기틀인 부동산 시장마저도 최근에 많은 잡음들이 커지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제 조금 높아진 채권 일드들 지금 국채금리가 우리나라만 해도 4%대고 안전자산의 역할을 못한다고 했지만 그만큼 또 높아진 국채일드가 다른 위험자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정도로 아니, 국가의 돈만 빌려져도 1년에 4%씩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채권이 조금 그런 일드들이 빠질 정도가 돼야 다른 자산들에게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다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킹달러라고 하는 원달러 시대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언젠히 급격히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이것이 언젠히 의도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는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하면 자국민들 입장에서 미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 물건 살 때 구매력 측면에서나 이런 건 너무 좋을 수 있는데 일단 당장 우리는 애플 이번에 새로 나온 신기정보니까 200만 원 넘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비싸서 못 사죠. 테슬라도 모델3 같은 경우에 예전에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가격이 가격 자체도 올렸지만 환율 때문에 나도 미국의 수출업체들의 타격이 생기기 시작할 거고 금융시장의 경색 여부 그러니까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에 더 돈을 많이 투자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핵심이 통화정책에 대한 강도, 이쪽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인 안전자산조차도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달러만 강해진다. 이거는 연준도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나치게 강했던 달러 강세 부분에 어느 정도 연준의 또 조금의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유럽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최근에 천연가스 중심으로 해서 겨울을 대비한 유럽 국가들 덕분에 에너지 가격들이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진정되고 있어서 유로화 자체가 조금 진정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달러가 미국 통화정책을 추정하고 가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물가가 여기서 아주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더 높아질 거냐. 그러지 않은 수준에서 올해 연말 12월달 FMC까지 시장의 긴장감은 있겠지만 여기서 통화정책상 더 에디드할 수 있는 더 긴축에 대한 기대를 높일 거냐. 그런 부분에서는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추가적인 힘은 좀 제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왔죠. 한 30원 정도는 돌리면서 1,4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는데 미국도 달러 강세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환경임은 분명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 집값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암호화폐까지 다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강세라고 하는 미국 통화정책에 민감한 외환시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아주 단순하게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2021년부터 채권 금리는 계속 오르고 주가는 그때 이제 2021년에 상반기 좀 넘어갈 때 코스피 고점을 보고 나서 주식과 채권의 동반 약세가 지금 1년 이상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시장이 동시에 아니 원래라고 하면 서로 안전자산, 위험자산으로서 그건 대체관계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가 안 되면서 뭔가 투자의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데 둘 다 지금 수익률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이런 악화된 환경 하에서 순서대로만 놓고 보면 이런 글로벌 정치적인 문제까지 더해져 있는 이 달러화부터가 진정이 되고 나면 그럼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멈출 거고 그래서 내년도까지 물가 정점 치고 나서 이제는 경제 안정에 대한 초점으로 맞추면 지금은 주요국 전부 다 자기네들이 감내 가능하다는 적정금리 수준 이상의 기준금리들을 파이싱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돌아갈 수 있다는 긴축이거든요. 지금 긴축.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단어를 이제 쓰면 안 됩니다. 금리 인상에. 그동안 너무 낮았던 금리를 올리는 과정은 정상화였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설 때부터는 긴축이기 때문에 이 긴축 상황들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순서대로 보면 달러 강세가 진정이 되고 나서 금리들이 최근처럼 안정화되는 기조가 좀 더 이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기준으로 아주 단순화 얘기 드린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무역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진정되면 1,400원 정도의 1,400원 정도의 지금도 비이성적일 거라고 판단하는 환율 때가 진정이 돼야 아까 얘기 드렸던 금융시장에 대한 긴축 여건들이 풀리면서 주식 채권이 전통적인 인과관계. 그러니까 지금 내년까지는 경기가 조금 바닥을 치고 돌아갈 때 채권 시장이 먼저 안정화되면서 금리가 진정이 돼야 안전자산의 지지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위험 자산들이 본격적으로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타임라인은 적어도 연내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에 지금 다들 투자자들의 심리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렇죠. 위원님이 보고서 보니까 국내 채권 시장 상황을 역사적 위기 이렇게 표현하신 게 있던데요. 그 근거는 뭡니까? 예, 뭐 예전에도 채권 시장의 역사가 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 대학살이라는 표현들이 쓰였던 기관들이 왕왕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하고 비교되는 7, 80년대 미국의 기준금리가 무려 20%대까지 인상됐던. 그때도 과열된 물가를 잡겠다고 사상 최대 긴축을 해봤죠. 그럴 때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절대적으로는 이자 수익이 있잖아요. 채권 시장에서 쿠폰 레이트라고는 이자 수익 자체도 역시나 두 자릿대였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리 금리가 올라서 가격이 떨어져도 채권 가격이 떨어져도 그때 손실률로는 두 자릿대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역사적인 저금리 환경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때보다 금리 상승폭은 훨씬 적지만 채권 지수하에서 가격으로의 민감도 1BP의 가치가 훨씬 높아진 거였잖아요. 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온 금리만 놓고 봐도 미국 채 시장, 우리나라 채권 시장 다 한 1년 동안 두 자릿대 손실에 가까운 채권이 이렇게까지 손실을 볼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들이 주식보다도 채권에서 더 엄청 망가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올 상반기까지는 확실히 채권 쪽에 대한 데미지가 컸고요. 하반기 6월 달에만 하반기 들어올 때는 주식도 절대적인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뭘 아까 얘기했던 킹달러, 온리 달러 외에는 심지어는 하반기에는 유가도 빠졌으니까요. 그렇죠. 되는 투자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여기 방송을 듣는 많은 투자자분들도 힘든 한 해였다. 정말 이 힘든 한 해. 이 또한 지나갈 거지만 정말 힘들게 아직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뒤 11월 8일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일주일 전에 또 FOMC 회의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 앞두고 부양책이나 이런 언급들, 이런 시장 친화적 행보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거기에 제일 메인 정책이 학차금 대출이라고 하는 그게 대략 5천억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이번 팬데믹 터졌을 때 1차, 2020년에 케어제트라고 하는 1차 부양책이 나왔을 때 아마 미국의 저신용 기업들을 지원하는 금액이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사실은. 그런 쪽에서 벌써 약간의 포퓰리즘적인 성격의 재정 정책은 나왔는데 통화 정책은 반대로 그런 재정에 대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좀 있다 보니까 통화 정책의 기조 자체가 아직은 바뀌긴 어렵다. 11월 달 FOMC에서도 아마 75BP 정도 인상은 시장이 감내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11월까지 진행하고 나서 10월 말에 중국의 공산당 회의가 있고 11월 초에 미국의 중간 선거라고 하는 또 지금 유럽 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지만 미중 간의 갈등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내부적인 정치 이벤트를 끝내고 나서 안보적인 긴장은 계속 지속이 되겠죠. 이 타의 세계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이런 내부적인 정치 이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풀려고 하는 노력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 정권 때도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1년 정도 끌고 갔는데 지금 정치적인 이슈들이 이런 선거 이벤트들, 중국 공산당 회의 이후에는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12월 FMC 때 미국 S&P 500이 지금 베어리시하게 보는 하우스들은 한 3,500 포인트는 깨질 수 있다라는 콜들이 뭐 머건 스탠디나 여러 아이비들이 여전히 지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건 너무 자꾸 비관적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펀더멘탈 자체가 아직 미국 경제는 제대로 데미지가 들어왔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배드 이지 굿이라고 해서 최근에 크리디스스와 같은 금융기관 디폴트 얘기가 나오는데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돈 문제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좁혀지는 유동성 문제라면 12월 FMC부터는 파월 의장이 그렇게 약속했던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좀 멈추고 그나마 빅스텝.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는 점도표상으로 이제 터미널 레이트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최종 금리, 기준금리의 상당률을 한 4.75에서 멈춰주지 않을까라고 할 때부터 거기서부터 좀 반전의 계기들을 마련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11월까지는 그 지금 남아있는 불확실성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2월 FMC부터는 그때부터는 좀 반전의 계기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가지 않을까.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는 조금 따뜻하게 보내고 싶은데 그 FMC가 딱 그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다. 시장이란 게 원래 항상 앞서서 기대를 먹고 사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끝으로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세계 국채지수 관찰 대상국으로 우리나라 국채가 지정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선진국 클럽 지수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처럼 금리도 오르고 특히나 환율 쪽에서 원화 가치가 이렇게 약화된 국면에서는 글로벌 본드 인덱스 이게 FTSE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략 한 2.5조 달러 정도 되는 자금들이 이 펀드를 추정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벤치마크를 추정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빠르면은 한 반년에서 늦어도 1년 내에 확실한 편입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빠른 액티브 자금들은 이미 왓칭 리스트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 2조 5천억 달러 중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본드마켓의 한 2% 내외 정도 규모. 그래서 정부나 다른 여러 기관들 추정으로는 한 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 정도가 이 편입 전후로 해서 유입이 될 거다. 그러면 그중에 반 정도는 액티브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유입되면 물론 채권지수 편이기 때문에 금리 하향 안정 쪽에 도움도 되겠지만 한 해치 측면에서는 또 이 500억 달러 정도 되는 자금의 절반 이상 정도는 네이키드로 해치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 지수를 추정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쪽에서 우리나라가 1년의 무역 수지 지금처럼 적자 보기 전까지는 지난 몇 년간 평균이 한 4,500억 달러 정도를 보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의 워낙 안정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 유입되는 쪽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긍정적인 요인이 훨씬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들어오지만 또 거꾸로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벤치마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지수가 존재하는 한 한국 채권시장의 위상 문제들이 존재해서 그 안에서 미세 조정은 있겠지만 없던 자금들이 일단 들어와서 유지 가능한 이게 지속 가능한 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채권시장 전세계 외환 보육어라든지 순채권국이라는 우리는 빌린 돈보다는 빌려준 돈이 더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 지위상으로 놓고 보면 우리의 글로벌 채권지수 편입 자체가 나중에 이탈될 수 있는 리스크 일부 차익거래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왔던 자금들은 그렇게 나가는 1, 2년 안에 나갈 거에 대한 리스크를 봐야 되지만 지수 편입 이슈는 나갈 거에 대한 걱정은 지금 당장 크게 할 정도는 아닐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쪽을 더 중점적으로 보자 지수 편입되고 나서 그나마 금리나 외환시장에 대한 이것도 까마귀 날짜가 배 떨어지는 격이긴 하지만 9월 말 이후로는 지금 시장이 그래도 좀 진정이 돼서 나쁜 쪽으로 볼 거는 아직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최악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오늘 채권에 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증시가 반등하기 위한 조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메리치 증권 유인여삼 채권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